걸그룹 아이들 멤버 슈아가 몸살 증상으로 스케줄을 중단했다. 소속사 튜브엔터테인먼트는 아이들 멤버 슈아는 어제부터 이어지는 몸살 증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슈아의 팬사인회 불참을 공지했다. 이어 팬 여러분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당사는 아티스트가 팬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컨디션 회복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. 앞서 멤버 민니와 우기도 컨디션 난조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어 팬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. 한편 아이들은 지난달 29일 정규 이지비를 발매 타이틀곡 슈퍼레이디로 활동 중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